되게 멋있는 거 준비했거든요. 재밌게 보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댄스킹 패시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저희 온라인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중요한 게 많아서 빨리 시작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조금 움직여 보고 싶은 곡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에 디스코곡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댄서 예림님이 보여주시는 제스코레아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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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